으 으 자 생각해 보기가 이제 걸었다고 쳐봐 어 태워 일단 일단 태운 다음에 내리는 데 가면 돼 툭 내리고 갚는게 아니야 태운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가봐야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가봐야죠 그리고 하나 쭉 땡기는 걸 다시 그리고 나서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다 무너서 내리는 거야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내리면서 가보라고 오케이 약간 그 바위 위에다 캐스팅을 해서 내려오잖아 쓸고 내려오는 그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그 풀과 내 내 풀이 동주를 일으키게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는 입질을 상당히 빠듯 빨리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입질입니다 사회자 들어가고 있어요 내 풀이 살짝 커 갖고 애들이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조금 더 두겠습니다 먹으라고 브라시 지그시 땡기고 아 다시 떴어 팍 안먹네 줄을 좀 더 주고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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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현재 아 또 놨어 미끼가 크니까 풀만 지금 계속 옆에만 지금 갉아먹는 식으로 뜯어 먹고 있는 거에요 줄을 더 주고 그렇지 또 들어가죠 이렇게 하다보면 미끼가 점점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바늘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잡는 거에요 지그시 터뜨리로 돌아왔어 오케이 힘 빼고 힘 빼고 지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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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지그시 지그시 쑤욱 땡기고 오케이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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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노이 하신 라이브 내 conc염들이 노이 하신 라이블네네네네네네네네네ишь 부끄러워 속